UN 환경계획 UNEP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만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EP는 현지 시각 30일에 펴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기오염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40억 명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배기가스 등을 줄이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UNEP는 아시아 지역의 산업과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자동차, 발전소, 공장에 대한 환경기준 등에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